설마 여기에요? 백서방이 그러는데 여기가 제천에서 전망이 제일 좁다는데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백서방이 이런 데 잡아준다고 해도 거절했어야지 그걸 덥석 받아요 내가 내 돈 내고 내 마누라고 자겠다는데 뭘 그래 걱정하지 마 백서방 돈 10원 한 장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 하룻밤이 얼만데요? 소영이 들어서는 바람에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런 데 한 번도 와 본 적 없잖아 죽기 전에 우리도 한 번 이런 데 와 봐야지 그러니까 하룻밤이 얼마냐고요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? 물이 너무 좋아요 당신도 들어가 씻어요 그렇게 좋아? 아휴 돈이 좋긴 좋네요 하룻밤에 날리기엔 좀 비싸지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사는 거 하루 정도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게 아 근데 어떻게 당신은 한평생 이런 데 한 번을 못 와봤냐 나만 못 왔나? 당신도 못 와봤잖아요 왜? 피곤해요? 어 아휴 하루 종일 탁사장한테 끌려다니디 맥이 다 빠지네 그럼 침대에서 자요 내가 소파에서 잘게요 아냐아냐 오늘은 내가 여기서 잘게 사실 나야 뭐 출장 다니면서 이런 데 많이 잡았지 호텔 침대 좋아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자 소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대접해줄 때 군말 없이 받으라고 소영이가 옳은 말 했네 뭘 해주면 해줬다고 타박하고 안 해주면 안 해줬다고 타박하고 좋아요 당신 덕에 호강할게요 나중에 말 바꾸지 마요 아휴 좋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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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